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임했던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무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대북 접근법을 취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류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9.1 V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문의 사회를 의미한 상황에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의 시원에서 문의 사회를 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인간의 사회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문의 사회를 의미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문의 사회를 의미한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대칭적이었다며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추진 등 과도한 양보에 집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또 전략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순진한 대북 접근법을 취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인으로도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 거론 선임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임기 말까지 추진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전적 보상 없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고 그 자체로 중대한 성취로 평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 없는 이상을 추구했던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 뉴스 김현교입니다.